이구요 기존에 이제 맵이 옛날 오히려 부도란 회사 꺼 걷어내고 이제 새로 했는데 어 전에 꺼는 기능이 엄청 많아 제 내비드 내비가 다 쓸모없는거다 너무 앞서서 만든거지 어 미래를 앞서갔어 으 이런 커버 떠는거 아 이런 차는 내가 딱 인수해서 내가 타고 다니게 되는데 9년식이구요 완료됐습니다 엑시트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예 지도는 최신걸로 깔았다 안깔았다 깔았다 내비형님 제네시스 예 창조인가 뭐 이런거 제네시스 내비형님은 훌륭한 사람이라서 동의함 차량주행전 잠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gps 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걸로 다 싹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뭐 7월인데 왜 3월에 말하는 또라이들이 있는데 7월달에 3월달 되는거고 이게 매달마다 지도 업데이트 하는게 아니라 일년에 두번인가 하는거에요 과속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하는거고 자 잘 잡히죠 현이치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딱 잡히네요 예 이상 내비형님 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잖아 깔끔하잖아 내비형님 그치 내비형님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수인상은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내비형님이지 예 지도에